동사무장님 비디오를 딱 보는 거 오 우리 카피다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를 믿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진리인 거죠 오늘은 제가 멀리 계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켈리채 회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또 사업을 좀 성공시켜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켈리채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켈리채 회장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 켈리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저를 소개하는데 제가 정말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있는데 저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가 보라보라라는 섬인데 지구본에서 보시면요 하와이가 있고 저 밑에 뉴질랜드가 있는데 이렇게 마주치는 데는 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전보다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 프렌치 폴로네즈아 라는 프랑스령인데요 그 안에서도 정말 예쁜 보라보라라는 섬에 있습니다 아 보라보라 섬이요 제가 회장님 영상 보면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부자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간을 온전히 쓰는 부자가 되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좀 벌려가는 과정인데 회장님께서는 거의 1년 동안 회사를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편하게 여행하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제가 늘 강조하는 삶인데 돈 플러스 시간 같이 가지라고 하는 삶인데 그것까지 오히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부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실 때 완전히 먹어버린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책을 먹어버리겠다 롤 모델을 먹어버리겠다 그냥 그 자체가 정말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해버리고 내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도 먹어버린 책 많이 있으시죠? 맞아요 아 정말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주시는 분 처음 있는데 맞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책도 보고 멘토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 나 저 아는 내용이야 나 저 뻔한 내용 나도 알아 아 저 사람 또 뻔한 얘기하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걸 먹어버렸어요 제 거를 만든 거죠 사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뻔한 얘기는 그거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다가 흘러간 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어버려서 내가 돼버려야지 그게 나거든요 먹는다는 표현이 내가 행동할 거야 나도 실행할 거야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그 방법으로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있지만 책을 읽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있는 내용을 믿고 정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것인데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 전달해 주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기를 꿈꾸셨는지 목표했던 걸 달성했는지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된 것인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10억도 어마어마하게 해서 저는 엄마한테 1억 주는 게 꿈이었어요 엄마한테 1억을 주려면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진짜 처음에 4년 5년 만에 200억 벌어볼 거야 했는데 진짜 그보다 수십 배를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몇 천억이 되고 이제 또 기업가라서 한 번 태어났으면 기업가라서 최고치가 뭐냐 조단이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우리 직원들한테 야 우리 조 얼마 안 남았어 조단이를 정말 꿈꾸셨군요 그리고 그리셨군요 물론 누정마처럼 조가 훨씬 넘었지만 올해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어요 매출이지 이득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일반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라고 일단 결단을 해야 돼요 제가 송 사무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봤는데 너무 똑같은 말 그렇죠 일만 주거라고 열심히 한다고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시골에서 농사짓는데 진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목표를 선별하고 거기다 데드라인을 딱 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와 나도 그럼 한번 해볼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꿈이 확실하대 그리고 항상 데드라인을 넣는데 아 그래? 그때 이제 빚 10억이 있어갖고 2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제가 그럼 나는 200억을 5년 안에 벌어볼래 이렇게 해서 데드라인을 언젠간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언젠간 부자는 사람마다 부자의 액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10억만 있어도 엄청 부잔데 100억 있다가 10억 상으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넘쳐 흐르게 이루었죠 일단 목표를 설정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멘탈 부분을 정말 강조하시고 이런 결심하고 하는 거는 저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그 부분은 공감한다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멘탈을 강화한 다음에도 자신만의 기술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멘탈이 강하다기보단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잘 알고 밖에 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다 보면 밖에 하고 잣대질을 안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서 있으면 그게 이제 멘탈이 강한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행력이 정말 중요해요 뭐든지 저는 아이디어는 돈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를 누가 아 생각을 딱 했어 근데 이게 실행을 못해봐 롯데타워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꿈만 꾸고 도라한국 탐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00일이면 100%예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셨죠 송 사무장님도 생각해보면 저는 3년 안에 부자 되기를 강조했고요 회장님께서는 5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3년이라고 했던 거는 3년에 부자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궤도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그 궤도에 진입하면 그 다음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회장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송 사무장님 비디오를 딱 보면 오! 우리 카피다! 우리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또 뻔한 얘기 한다고 하겠는데 사실 다 뻔한 얘기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은 자신이 그린대로 삶을 산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믿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진리인 거죠 이번에 웰싱킹 책 집필 하셨죠? 네 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냥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인지 정말 부자는 마음의 풍요와 관계의 풍요와 공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부자에서 멀어지고 정말 마음도 외롭고 관계도 나쁘고 돈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정말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바지까지 갔는데 저는 5년 만에 진짜 엄청나게 성공을 이뤘어요 그 5년 딱 걸렸어요 진짜 이거는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부자 순위 막 이런 것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액수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제 자산이 영국에서 제가 345위부를 이루었잖아요 그 5년 만에 제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송 사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생각의 전환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자들을 천 명 정도를 정말 씹어 먹어버렸어요 로우 오브 아트랙션 시크릿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비슷한 책을 천 개 정도를 보면서 저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 원래 저보다 똑똑했던 사람이나 하바드 나와서 성공한 사람 말고 저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부자 부모도 없이 특별하게 잘난 구석도 없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모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천 명 정도를 진짜 씹어 먹어버리고 공통점을 저한테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했는데 진짜로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훨씬 프랑스 대학 MBA 교과서 과정에 막 나오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너무 기적적으로 자본금 제로 인맥 제로 그 다음에 뭐 부자 부모도 없고 경력 제로 아이템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5년 만에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 그게 원인이 뭐였는지를 제가 웰스 싱킹 웰스가 이제 부자잖아요 부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싱킹이 생각이잖아요 부를 끌어다니는 생각 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된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올라갔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누구나 그 출발점에는 설 수 있으니까 저 역시도 일단 뭐 주변에 그렇게 누가 끌어질 수 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냥 종잣돈 하나하나씩 몰아서 그걸 올라갔었는데 일단 그래도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건 하나 가질 수 있겠는데요 켈리 최 회장님은 영국에서 345위 정도 그렇게 큰 규모의 성과를 거두셨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마음을 딱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극이 좀 커버리면 사람들이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성과가 좀 덜 나오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시작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좀 될 것 같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질문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켈리는 했지만 나는 못할 거야 또는 이런 비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들면 그냥 가기도 전에 의욕이 떨어지니까 의욕 떨어뜨리지 말자 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꿈이 있어야지 이루거든요 복권도 사야지 당첨되듯이 꿈을 꿔야지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세 가지 방법으로 꿈을 꾸는데 뇌로 머리로 계산해서 꾸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훅 들어와서 꾸는 사람이 있는데 아랫배에서 헉 하고 들어오는 꿈들이 많아요 저는 아랫배에서 꿈이 와요 나 200억 벌고 싶어 10억 빚이 있던 애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애가 갑자기 나 200억 벌고 싶어 왜? 모르겠어 그냥 아랫배에서 확 와 그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있어야지 엄마한테 1억도 주고 엄마한테 자주 가고 한국도 자주 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 없이 제가 그런 꿈을 꿨어요 꿈은 크게 꿀 필요도 없고 작게 꿀 필요도 없어요 하향 조정하거나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이 목표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목표로 두고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CBBB에 들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나는 이거 이룰 수 있어 없어 라고 CBBB에 빠져서 결국은 못 할 거야 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꿈을 안 꿔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는 몰라 난 200억 벌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방법은 몰라 꿈은 다 못 이룰 것 같으니까 꿈으로 꾸는 거거든요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을 꿈으로 꾸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지금은 이 방법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실행을 매일 하다 보면요 실행력이 생기고 하루에 1%씩만 성장을 해 나가도 100일이면 100%예요 일단 사람들이 잠재의식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거를 너무 막 진부한 얘기다 라고 해서 일단은 못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성공을 하려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말 지치지 않고 즐겁게 리드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켈리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뭐 그런 영상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사 회장님 저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서없이 말했는데 이렇게 딱 말해줄 때가 가장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제가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줘야지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왜 청소가 이렇게 잘 안 됐어? 왜 이불이 이렇게 지금 더러워? 또는 화장실이 더러워? 그럼 아줌마 아 죄송합니다 오늘 호텔비 공짜예요 아줌마가 가능해 가서 안 물어봐 이 아줌마가 책임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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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